어떻게 막으려고 나 못행인데 오 뭐야 둘이서 뭐하는거야 형들이 안 나와 어우 신기하다 뭐지? 왜 내가 처치기어 같으지? 제가 때려서 그래요 하라 에어사한테 줘요 그.. 그건 힘듭니다 3층 못돌았어요 오 한 대 맞았는데? 아 웃기네 울었어요 쏠자다 뭐야 어디서 그르렁 그르렁거려 뒤로 뒤에 돌아갔어요 아이 토르비언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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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봤어 나 힐 나 힐 포탑 포탑 탑 탑 탑 탑 탑 척 장난izar 하나 registered 이리와 안타잎 강 Text 쏜자? 나 원숭이 못하는데 문제는 위도우 있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위도우가 있다고? 위도우 없어요 위도우? 으 으아 ή 그 걸렸잖아 숨어 있었는데 아 저 팔아 너무 거슬리네 아이고 잘못폈이었다 1 컷 아앗 너 어디다 막았어? 밥을 우리 같이 왔다 밥보다 잘 못해 정글에 오른쪽 오른쪽 어디가 왔어요? 지하에 안 지하에 안 아이고 한조 지하에 둠 한조 어딨어? 한조야? 아이고 고점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까 나 너무 어려운 거 어때 저게 너무 더 놀란 게 아니 temn 은 난 난 그릴 다 네 다 일단 어? 아야아야아이 탈려간다 저기요 탈려간다 에이 갇혔어 오른쪽 솔저 돌아 오우 나이스 주먹 짱짱이네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칭창 받았어 극혐이래 으흐흐흐흐흐 자세히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열심히 열심히 날아다니면 돼요 점프로 살아나오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거 삭제할때 퀄이 다스로가 남게 오픈비능이 제일 중요해요 공 없어요? 네? 네 아 있는자 알고가 따라갔더니 ㅋㅋㅋㅋ 반가워 하지만 두 명 가야되네요 안녕하십가 안녕하세요 쟤네 왜 자꾸 나가냐고 승산이 안 보이니까 반가워요 아 둔핀 너무 재밌어 ㅋㅋㅋㅋㅋㅋ 어..뒤가 나왔다 어..뒤가 나왔다 으아! 오른쪽! 오른쪽! 궁극기가 준비됐다 쟤 뭐하는 놈이야? 머리만 보여주면서 신호가 필요하단 말이야 쏠려가는데? 딸픽 그냥 다 빨리 죽어버려 거기서 그냥 안 죽네? 어떻게 쓰는거지? 안녕? 어이 깜짝이야 힐 베뻔 못해 아니다 어 들어온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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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aza 에이 동환아 죽었나? 아니요 아, 안 죽어. 거리 조절이 너무 어려운데요? 뒤로 땡겨서 점프 뛰기 전에 뒤로 하면서 점프를 계속 뒤로 파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짧게 돼. 뭐야, 이 도로변은. 아, 윈풍참? 날라가는 동안 내가 뒤로 가는 방향치를 이만큼 누르고 있으면 잠깐이에요. 아니, 자꾸 내가 생각해보니까 멀리 가서 점프를 뛰기 전에 뒤로 가면서 뛰는 건 뒤로 D키를 누른 상태에서 뛰는 게 더 짧게 떨어져요. 점프 뛰고 D키를 누르는 것보다. 점프 뛰고 D키를 누르는 것보다.